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면 좋아해? 아유, 문제 좀 얘기를 하고 있어. 전혀 아니지. 전혀 아니야? 톤 앞에선 벌리면 안 된다. 이거를 계속 그.. 약간 얘기하셨던 것 같아서 약간 수선으로 보고 있으면 톤이 가는 거 같지. 여기 뭘 해야 될 거 같아, 내가. 그치. 너가 계속 내가.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애매한 게. 나는 너 앞에서 리액션을 하는데. 너는 나를 보고 있고. 근데 그게 너가 캡처하면 안 되고.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뭔가 애매한 것 같은데. 너가 만약에 뭘 하면 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톤이기라고 했어. 전혀 아니지. 전혀 아니야? 응. 김태소 때문에 초조해서 안 먹다가 여기서 막 뒤에서 막 먹어도. 내가 그럴 수 있겠다. 야, 이거 부드러워서 다 뭉개진다. 끝말잇기에서 친 사람 내기. 아유, 내기야. 됐어. 어? 좋아해. 해질려. 진짜 내가 이겼다. 진짜 내가 이겼다. 뭐 했어. 막 뭐 했거든. 텐션을 좀 빨리 빨리. 내기야. 그 느낌의 텐션을 좀 빨리. 빨리. 날 수 있겠네. 해질려. 진짜 내가 이겼다. 취소, 취소. 해장국. 아니야. 재밌고만. 괜찮았어. 이제 좀 우리가 재미는 느끼는 것 같아. 선재가 밥 사주고. 몇 번 사이에 찍으러 가는 길. 오늘의 첫 촬영. 입니다. 파워 연예인이신. 모르겠는데. 내 앞에 진짜 연예인이 있었네. 500원 있어? 900원? 하악. oh, yeah. 어? 지가 마시다. 지가. 잘 아프다. 잘 아프다. 이렇게 recht. 다 모든 일을 가면 되겠습니까? 오케이. 아, 나도 힘들었다. 우와. 발 털어져. 쉬는 사람, mantra. 정상인 친구입니다. 뭐야? 왜 해? 양손은 이렇게 뿌이다가? 제가 이거 할 때 누군가 당기는 팔로 몸을 돌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당기는 걸 어떻게 몸을 앞을 나가서 그냥 그냥 이것만 이것만 자랑스럽게 이런 그민한 아들과 연결을 우와 미숙해서? 이걸 미숙하고 이제 한 번 계속 있었어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장르이죠? 소리네 집 불 끌어온나 불 끌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태성이 운전 실력은? 타세라 액션 배우 김혜연 전 바닥을 긴 것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만 헬멧 꼭 쓰고 해지기 전에 들어가 위험해 조심히 타 어? 어우 잔소리네 왜 이렇게 잔소리하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뭐 하나 물어봐 신진한 우리 집에 돌아가면 잘해줘야 된다 신진하면 잘해주지 조회해 미칫다고 하잖아 잘해줘야 돼 그래도 태성이 너무 미워하지 마라 너무 미워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좀 예뻐해줘야 돼 촬영할 때만큼 예뻐할 수 있잖아 안 돌려야 돼 마음에 안 돌려야 돼 마음에 안 돌려야 돼 어드바이 타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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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가방도 안 메고 학교 가냐? 응 지금 등굣길이야 정신 차려 학교 가야지 등굣길인데 너는 어디 있다가 지금 여기 튀어나와가지고 잔소리하지 마 지금 춥대요 햇빛이 이렇게 땡땡하고 뛰었잖아 오빠 심지어 너무 춥다 내 손이 더 찼어 내가 너 좋아한다고 내가 너 좋아한다고 뭐? 아니 저는 다행히 가만히 있어서 괜찮은데 다른 출연자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다른 출연자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 저는 다행히 가만히 있어서 잘할 수 있는데 다른 분은 좀 힘드실 것 같다 찍을게요 둘 그럼 맞아? 네네네네 둘 둘 셋 야야 담으 거 아니야? 이건 편집해 주세요 편집해 주세요 편집해 주세요 이미 끝났어 이미 앞에 거 잘랐으면 돼 이미 기간이 많기 때문에 아니 무조건 써주세요 제가 반말한 건 좀 편집해 주세요 왜냐면 오빠의 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괜찮아요 오빠 오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오빠한테 감히 제가 그냥 아주 그냥 표정이 왜 그랬지 근데 다들 응? 아니야 나 너무 좋았는데 나 너무 좋았어 웃고 있었어 여기 다 담겼어 증거 증거가 다들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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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뭐? 저 뭐 하나가 어떻게 해요? 뭐 했어야 했네?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이런 거 이런 거 술 안 술을 어떻게 해요? 그런 말 들을 거라고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뭐? 이렇게 당황해 그냥 뭐 정도 나올 거 같아 그러면 마지막에 얼굴 때려요? 얼굴 쪽으로 페어 부위로 하다 갈 뻔해서 아 그 반자놀이 쪽으로 떼어 줘 이별태야 이별태야 내가 싫다고 했지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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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 이별태야 내가 싫다고 했지? 제발 괜찮아요 자 한 번 들어 볼게 자 이렇게 들고 가 하나 둘 셋 참 후 으하하하하 빨리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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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근데 생각보다 힘든데 하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힘들다는 거 이거 좀 너무했는데 정전기가 이제 올라와 버렸는데 한 번 보고 다시 한 번. 미안해, 미안해. 이번엔 막 같아. 답답하니까 속상해서 눈물이 올라오는 거 이런 거. 그런 표현의 방법을 좀 해주는 게 좋고. 초반에 답답한 걸 좀 더 표현하는 거 어때? 와 진짜 말 안 통하네.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? 저 근데 이게 막 억울해서 눈물 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전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었어서. 지금 너한텐 와닿지도 않을 저런 책들이나 사먹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. 두 다리는 멀쩡해졌는데. 두 다리는 자유로워졌는데. 네? 네? 두 다리는 자유로워졌는데 입가서는 다 묶인 것 같아서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해 나도. 왜 따라와요? 왜 그래, 나쁜 줄 알고 그러네. 안 돼. 안 돼. 얘기한다고 하는데 왜 신고를 하냐고. 후원. 됐다. 들어가세요. 꺼야지 저 세. 저쪽에 다 나와요. 또 와. 와. 근데 저희 둘 다 진짜 물에 가슴까지 다 들어갔는데. 잘한다. 고맙습니다.